수출 호조와 백신 접종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 심리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이달 조사한 전북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7로 전달 대비 6.1포인트 상승해 전국 상승분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하며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넘은 건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만입니다.